누구세요? 알았어 문 열어줄게 저게 어쩐 일이야?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만지지마 나 그냥 기운 없어서 누워있었어 아니야 나 어제 좀 피곤해서 어제 피곤이 오늘까지 이어지네 나 그냥 좀 누워있을 테니까 자기 집에 좀 이따가 가 아니야 안 아파 아이 만지지마 아 아니야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워서 그래 좀 아니야 괜찮아 아이 괜찮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열 얼마 안 나 나 누워있습니다 걱정하지마 너나 조심해 너나 아이 만지지마 야 내 옆에 오지마 좀 오지마 오지마 괜찮아 나 원래 땀 많아 여름이라서 그냥 땀 흘리는 거야 아 아이 그 체온계에 잘못됐네 무슨 38도야 아이 그 고장났네 버려야겠다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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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자기야 나 머리 아파 자꾸 그렇게 앵앵거리지마 아 아이 나 견딜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자기 나 만졌으니까 손 꼭 씻고 어 빨리 집에 돌아가 말도 없이 왔어 아 병원 안가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 그냥 한숨 자면 나올걸 아니야 괜찮아 아 좀 말 걸지마 나 잘 거야 아 입맛 없어 입맛 없어 먹음 취할 거 같아 안 먹어도 돼 나 약 다 먹었어 아 아 네 걱정이나 해 나 괜찮으니까 해열제 먹었어 나 약 다 먹었으니까 제발 좀 가 너 감기올마 어 어 만지지 좀 말고 몸도 약한게 진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다 만지는 거야 손 꼭 씻어라 너 어 어 아이 축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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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됐지 몰수건 내가 했다 나 나 괜찮아 이제 나 괜찮은거 봤으니까 좀 가 아 아 야 그리고 너는 남자친구 집에 연락을 하고 와야지 이렇게 그냥 찾아오는게 어딨어 박 memes 태국 하 필요한거 없어 필요한거 없어 나한테 필요한건 참이야 참 아 이상한술 하지마 진짜 뽀뽀하기만 해도 진짜 죽는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너 감기 걸렸을 때 내가 막 옮기려고 감기 옮으려고 뽀뽀면 좋겠냐 하지 마라 야 뭘 지켜봐 집에 좀 가 여기 공기 안 좋아 나 그리고 너 있으면 신경쓰여 나 잠도 못자 아 무슨 해열제를 두 번씩이나 먹냐 근데 그냥 잘 거야 좀 아까 아침에 먹었어 아 그래 나 말 안 할 테니까 너 제발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빨리 가 나 말 안 할게 야 근데 너 이렇게 나 아프다고 와 있으니까 되게 아내 같다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별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원래 아프다는 소리 절대 안 하는데 얘는 연락을 안 하면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니까 아휴 피곤하다 피곤해 아 알아 결혼할거지 그래 결혼할거지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누구라 하냐 아휴 피곤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집에 좀 가 진짜 나 신경쓰여 내 몸 하나 신경쓰기도 복찬데 내가 너까지 신경써야겠냐 빨리 집에 가 아 알았어 알았어 죽 먹고 해열제 먹을테니까 뽀뽀는 하지마 진짜 근데 너 요리 못하잖아 무슨 주기야 어? 나한테 뭐 탄밥 주려고? 밥도 못해먹는게 무슨 주기야 아휴 우리집 불나는건 아닌가 모르겠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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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우리 자기 아휴 귀여워 귀여워 흐흫 이럴때만 보면 진짜 이럴때만 보면 진짜 내꺼같아 완전한 내꺼 아무도 답 못내는 완전한 내꺼같다 너 이렇게 할때마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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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아 걱정 좀 하지말고 으흫 아휴 아휴 괜찮아 괜찮아 바보야 아휴 괜찮다구 흐흫 하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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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